신용불량자를 위장취업시킨 뒤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강원결차청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을 구속하고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이들은 2018년 4월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신용불량자 62명을 위장취업시킨 뒤 각종 서류를 조작해 햇살론 등 서민생활안정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